봄바람 대신 이혼 바람입니다. 최근 연예계에서 아주 결별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에 봄바람 대신 이혼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. 여기에 선우은숙 씨도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. 선우은숙 씨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을 했고요. 거기에다가 2달 만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아주 황혼 재혼을 했던 선우은숙 씨가 또 돌연 결혼 1년 6개월 만에 또 재혼을 선택해 아이 결별을. 또 선택을 했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. 선우은숙 씨가 이혼을 선택한 이유는 뭐였을까요? 일단 선우은숙 씨 소속사 측에서는요. 이 두 사람이 이혼한 사유에 대해서 성격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다만 이 소속사 역시 선우은숙 씨의 이혼 보도가 나온 이후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. 선우은숙 씨 소속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 식구들에게 자신의 이혼 소식을 먼저 알리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. 소속사에서도 몰랐었어요. 뒤늦게 알았어요. 또 이유가 있어요. 사실 선우은숙 씨가 보통 우리 많은 분들이 하는 협의 이혼이라 재판상 이혼을 택했거든요. 이 재판상 이혼이다 보니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에도 그거 나오면 알게 되겠지. 말하자면 이혼의 어떤 절차, 이거를 밟고 있는 것까지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딱 이혼이 됐다 여기까지는 모를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재판상 이혼을 택하고도 재판 가기 전에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소속사가 정확하게 이혼된 것까지 몰랐다. 이런 상황인 건데요. 제가 이제 재판상 이혼이다. 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왜 선우은숙 씨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, 그걸 선택하게 됐을까. 흔히는 나눌 게 많은 분들이 딱 절반 5대 5하기, 나는 그거는 못해 하는 분들이 재판 이혼을 택하기도 하는데 연예인은 좀 특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협의 이혼이라는 걸 하면 아무래도 법원에 출동한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공개적인 장소에 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이걸 좀 꺼려하고 사실 재판상 이혼을 하면 서로 변호사 내세우면 두 사람 만날 일 없고 또 어떤 이런 법원에 연예인이 직접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택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너무 길게 진흙탕 싸움 돼서 짐 빠지기 전에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돼서 저는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.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. 그리고 황혼 이혼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그 재산 분할 부분이거든요. 네.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요. 일단 혼인 유지 기간 그리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을 따져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일단 결혼 전에 취득한 고유 재산이라던가 상속 재산 같은 특유 재산 같은 경우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. 자 그럼 이 두 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. 선우은숙 씨 같은 경우에는요. 드라마 촬영 중에 직접 발품을 팔아서 신혼집을 마련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전 남편이 건강 보험료와 관리비를 내고 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밝혔어요.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같이 살았었던 기간이 사실 1년 6개월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지금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결혼 기간이 짧아요. 왜 이렇게 빨리 이혼을 선택한 건가 이것도 또 궁금할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현재 시점에서는 왜 이혼을 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진 건 없어요. 당연히 말을 아끼고 있고요. 그런데 과거에 그냥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10월에 선우은숙 씨한테 다른 패널들 포함해서 이런 질문이 간 적이 있어요.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핀다면 그래도 이혼을 택하겠느냐. 그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두 번째 이혼이면 또 이혼했어. 이런 어떤 시선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 하고 이런 질문이 선우은숙 씨한테 갔습니다. 그때 저는 선우은숙 씨 답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분 좀 단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였냐면 대답이 이랬어요.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다.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결혼이 중요하다. 내가 중요하다.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방송인이기 전에 자연인 선우은숙으로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사람 말하자면 그때 당시의 질문으로는 바람피운 사람은 안 산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말하자면 어떤 분들은 나는 무조건 외도는 안 돼. 이럴 수 있는데 답변이 저는 제 행복이 중요하다. 제 행복을 위해서는 두 번에 너 또 두 번 이혼했어. 이런 시선은 그거보다는 내 행복이 중요하다. 이 대목이 인상이 깊었고 이걸 또 당연히 지금 누리꾼들이 찾아내서 혹시 행복하지 않으셨나 보다. 이렇게 좀 추정하는, 추론해 보는 이 정도 뿐입니다. 그런데 그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뒤늦게 이제 선우은숙 씨 재혼 생활이 재조명되고 있다고요. 그렇습니다. 정말 우리 나라의 누리꾼 수사대 분들은 기자들보다 정말 더 빠르시고 성실하시고 정말 열심히 다 생각이 드는데 1년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이제 결혼 생활의 종지부 마침표가 찍히다 보니까 과거 발언들이 또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. 사실은요,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부터 약간 두 분 다 솔직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보면 이거 불협화음이었어? 이런 대목이 있었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. 결혼 한 두 달 만에 선우은숙 씨가 아니 남편 밥해 먹이는 거 너무 힘들다. 아침 챙겨주고 저녁 챙겨주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 이러면서 뭔가 좀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선우 씨가 또 그 전과 달리 이번 재혼하고는 살림을 어떠한 가사도우미의 도움 없이 혼자 도맡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아니 건조기에서 빨래 꺼내서 개 키는 것도 힘들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본인은 선우은숙 씨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가사일을 도울 도우미를 좀 고용할 것을 남편에게 제안을 했는데 남편이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싫어. 이러면서 반대를 해서 어떤 그런 분들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. 이렇게 또 애로사항을 말한 적이 있어요. 그렇다고 뭐 이게 지금 가사도우미 못 써서 이혼했어.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좀 타협점을 찾기 힘들었다. 이런 부분을 또 지금 우리 대중께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신혼여행에서 아예 재혼을 후회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는 건 뭡니까?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. 선우은숙 씨의 신혼여행이 한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. 신혼여행지는 뉴질랜드였는데요. 이곳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. 선우은숙 씨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마음을 좀 털어놓기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잘못 선택했나?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. 이 전 남편 역시도 결혼을 막상 해보니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. 이런 가운데 이혼을 둘러싸고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죠.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과거 발언 제조명에 보고 지금 딱 왜 이혼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. 모를 때는 설, 루머가 또 이렇게 조금 피어납니다. 그리고 일단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는 우리 모든 이혼 커플에게서 듣는 성격 차이. 이게 진실에 가깝기도 하지만 일반적이다 보니까 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가운데 설 중에 하나 좀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설이 제기가 됐죠. 너튜브, 유명 너튜브가 본인은 사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다. 이러면서 이 선은숙 씨의 이전 전 남편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분의 사생활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. 아직까지는 너튜브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한 이제 그 결혼 전에 당시에 당연히 이 선은숙 씨의 전 남편이 싱글이었죠.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여자친구는 우리는 사귀고 있었다. 우린 헤어진 줄도 몰랐다라고 하는 듯 선은숙 씨와의 결혼이 발표됐다는 거예요.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이혼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. 이런 또 하나의 설이 있다. 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선은숙 씨는 이런 루머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? 일단 전 남편이 여러 번 결혼을 했었다라는 일각의 주장입니다. 이 일방적인 주장이 불거진 가운데 선은숙 씨와 전 남편은 침묵을 유지한 채 본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다만 두 사람 다 이렇다 할 입장을 전하고 있지 않은 만큼 억측과 이 루머의 재생산을 자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